네 안녕하십니까 COPM의 김진영 입니다. 오늘은 오가피 농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2021년 5월 8일 평창 오가피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평창 오가피 농장으로 가는 길목의 모습입니다. 베어진 나뭇가지들이 자연스럽게 풀류에 놓여져서 유기농 재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가피 농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금방이 흥미로운 기록이 보기 위해서